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뇌와 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상이 가해지면 회복이 어렵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기억과 인지 관련 질환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 연결되거나 끊어진 신경 네트워크를 재생시키는 화학물질도 하나씩 발견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신에 관여하는 만큼 향정신성이라는 위험성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홍철 없는 홍철팀에 비견될 만한 환각 없는 환각제를 만들기 시작한 화학분자 기술에 대해서입니다. 뇌가 경험이나 학습 또는 손상의 반응에 신경 연결을 재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 합니다. 신경세포 간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발하나 반대로 이미 존재하는 신경 연결을 끊어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는 재지정 혹은 재경로화로 연결을 만들고 끊는 방식으로 기억과 손상회복, 환경적응, 인지기능 유지 등 중요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경가소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떠한 신호에 의해 신경세포가 대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5-HT2A라는 수용체는 핵심적인 향정신성 및 신경가소작용을 하는 신경세포의 수용체 중 하나입니다. 5-HT라는 단어는 낯설지만 이는 5-Hydroxy-Triptamin의 약자로 트리프타민 구조의 5번 탄소에 하이드록시 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조금 더 친숙한 관용명으로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세로토닌입니다. 5-HT2A 수용체에 작용하는 유명한 물질로 아마존 원주민의 제사의식 등에 사용되는 아야와스카의 주성분 N-N-다이메틀트리프타민 바로 DMT가 있습니다. 체내에 유입된 화학 분자가 세포와 장기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듯 화학 물질을 통해 신경세포의 변화를 일으켜 인위적으로 가소성을 제어하게 되며 이러한 물질을 신경가소제로 구분합니다.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뇌에 위축된 연결을 회복시켜 만성우울증이나 중독과 같은 신경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죠. 이들은 대조군에 비해 신경세포 말단의 분할을 확연히 증가시켜 연결을 복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수용체에 작용한다는 세로토닌은 인체에서 합성되는 안전한 물질인데 왜 신경가소성 효과를 일으키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존재해 세포와 주변 환경 사이의 신호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신경세포에서 5HT2A 수용체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신호 전달 단백질과 달리 세포 내부에 존재하게 되죠. 사진 속 컬러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5HT2A의 분포입니다. 신경가소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촉진하기 위해 세포 내부 수용체까지 도달해야만 한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세로토닌이 신경가소성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화학적인 이유로 해석됩니다. 세로토닌은 5번 탄소 위치에 수산화 작용기와 1차 아민 구조로부터 물에 용해되는 친수성을 갖습니다. 반면 신경가소성과 향정신성을 보이는 DMT는 이들이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물과 배척하는 소수성을 갖죠. 세포의 막은 소수성으로 차단되어 있기에 투과를 위해서는 오히려 소수성이 유리합니다. 세로토닌은 내부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향정신성 물질들은 내부 5HT2A에 결합하게 됩니다. 유사한 여러 화학 분자에 대해 비교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DMT나 실로신과 같은 세포 투과가 가능한 소수성 물질들 그리고 친수성 물질들을 비교했을 때 강제적으로 세포 내로에 물질 전달이 가능한 전기청공 없이는 신경세포의 개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포 내로 침투시킬 수만 있다면 신경성장을 유도하는 동일한 신호전달 과정이 시작됩니다. DMT나 실로시빈 등 고전적 환각물질 모두 신경가소성을 통해 대뇌피질 신경세포 성장 촉진으로 다양한 신경정신질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환각 유발을 비롯해 우리가 향정신성 물질에 대해 기대하는 그 모든 효과들입니다. 이보다 강력한 리세르그산 다이오틸아마이드 줄여 말해 LSD 역시 동일한 작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합니다. 참고로 어떻게 줄였길래 LAD가 아니라 LSD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인가 싶으셨다면 독일어 단어를 기준으로 했기에 그렇습니다. LSD는 1943년 스위스의 화학자 엘버트 호프만이 곡물에 발생하는 곰팡이인 맥각균에서 추출한 화합물을 연구하던 중 25번째로 합성된 화합물이 바로 LSD이며 이 때문에 초기 이름은 LSD-25이었습니다. 당시 호프만의 목적은 부작용 없는 혈액순환개선제 혹은 분만촉진제의 개발이었는데 LSD는 특별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죠. 무려 5년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가 1943년 4월 16일 호프만이 실험 중 손끝 피부를 통해 극소량이 흡수되며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윽고 역사적인 기념일로도 통하는 4월 19일 소량을 복용하며 실험을 반복해 촉각 및 청각 등 감각 왜곡과 기묘한 정신적 이상을 확인합니다. 당연히 LSD의 강력한 효능에도 의약품으로의 활용이 제한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LSD의 의존성과 위험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표적인 오피오이드 물질이자 마약의 선두주자 헤로인과 모르핀은 엄청난 의존성과 함께 과량 복용 시 호흡 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와 비견될 정도의 의존성이 담배 속 니코틴이며 술에 포함된 알코올이나 커피 속 카페인은 예상외로 높은 의존성을 보입니다. 반면 LSD는 극미량으로도 효과를 보이며 사실상 의존성이 가장 낮은 향정신성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국에서 합법화가 주장되는 대마보다 오히려 낮지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LSD 옹호자였던 티모시 리어리의 말을 빌린다면 약물 면허를 발급한다면 대마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도 난이도 그리고 LSD는 항공기 조정 면허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LSD와 DMT가 체내에서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화학 구조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환 에르골린 골격 내에 DMT 구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역시나 유사 작용을 하는 매직 머쉬룸의 유효 형태 분자 실로신 그리고 이보가나무 추출물이자 환각 및 몽유병 효과에 향정신 물질의 유도체인 놀이보게인 모두 동일합니다. 자연스레 가장 간단한 형태인 DMT를 시작으로 환각 유발은 감소되지만 신경 가소성은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의 탄소와 질소의 위치가 교체된 아이소 DMT는 합성이 간편하고 기대했던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은 델릭스 세라퓨틱스의 창업자이기도 한 데이비드 올슨입니다. DMT를 시작으로 수많은 향정신성 물질의 분자 구조를 제어해 부작용 없이 치료 효과만 갖도록 바꾸는 현대의 연금술사 중 한 명의 셈입니다. LSD 역시 연구 대상이었고 최근 성공적인 변형이 이루어졌죠. LSD는 가장 뛰어난 신경 가소제 중 하나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LSD 유사체에 도전했지만 그 결과 생성된 분자는 LSD와 상당히 다른 분자 골격이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LSD와 그 유사체들은 맥각균에서 리세레드산을 추출한 후 화학적으로 구조를 변형하여 만들어졌는데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갖는 형태로의 합성이 성공했습니다. LSD 구조 내에서 이번에도 탄소와 질소의 위치를 단순히 교환함으로 생쥐의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우울증을 완화하면서도 환각을 경험하지 않는 분자가 탄생합니다. 하나의 원자 교환이 만드는 결과는 생분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 간 상호작용인 수소결합의 변화입니다. LSD와 수용체 간에는 질소를 통해 수소결합과 인식이 가능했는데 탄소로 교체되며 상호작용이 사라져 환각효과가 감소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LSD는 도파민 수용체에도 작용하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환각 없는 환각제는 여기에도 난잡하게 작용하지 않아 의존성에서도 더 안전해집니다. 과연 새롭게 만들어진 환각 없는 환각제도 신경가소 효과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존 물질인 LSD와 원자 교환이 이루어진 신물질 JRT 그리고 비정형 향정신 약물로 도파민 수용체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 동시 작용하는 상용약물인 클로자핀을 신경세포에 처리했을 때 모두 가소 효과가 관찰됩니다. 또한 G베아피질 신경세포 이미지로부터 JRT가 효과적으로 수상돌기를 형성촉진한다는 것도 입증됩니다. 정량적으로 비교해도 LSD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효과가 관찰되죠. 5HD2A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량제로 LSD나 클로자핀과 반대 효과를 보이는 항세로토닌제, 케탄세린을 처리했을 때 신경가소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예상했던 기작대로 손상된 신경을 회복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다른 종류의 향정신분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조절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두꺼비가 포식자를 쫓아내기 위해 피부 내 분비선에서 합성하는 독소 5-메톡시 DMT는 향정신성 물질로 두꺼비를 잡아 등을 핥는 사람들이 등장할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5-메톡시 DMT 역시 우울증 및 기타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죠. 이번에도 몇가지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봤는데 4번 탄소에 플로린을 추가하고 말단질소에 다이메틸 대신 피롤리딘을 붙이면 더욱 선택적인 물질이 되어 환각성 화합물이 보이는 쥐의 머리경련을 유발하지 않게 됩니다. 우울증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다른 쥐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해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한 실험동물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환각 없이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DMT 구조를 포함한 이보가인은 중독 치료에 유용하지만 문제는 이번에도 환각효과 그리고 심지어 심장독성까지 있어 복용 후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사례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보가인의 구조를 더 간단하게 변형시킨 타버난탈로그는 아이소 퀴누클린을 제거하고 메톡시 작용기를 이동시켜 독성이 사라지는 것을 제브라피쉬를 대상으로 검증했으며 우리가 기대하는 신경가소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우울 효과 테스트는 강제로 물에 띄워두고 행동을 관찰하는 포스트 스윔 테스트로 이루어집니다. 무기력하게 가만히 물 위에 멈춰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우울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케타민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항우울 기능이 발현됩니다. 또한 향정신 물질은 중독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만 생각되곤 하지만 중독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알코올 및 헤로인에 대한 추구 행동 감소가 가능합니다. 약물 처리 여부에 따라 20% 에탄올 용액과 물 중 어떤 것을 선호해 선택할지 추적합니다. 결과적으로 타버난탈로그가 투여되면 알코올에 대한 소비량과 선호도가 감소합니다. 대조군으로 설탕물을 줘도 특별히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상 시스템 전반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알코올의 특이적인 효과를 보인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의존성의 오피오이드 물질 헤로인 중독 모델에서도 쥐의 헤로인 자가 투여와 섭취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킵니다. 이 효과는 투여 후 2주가량 지속되기까지 해서 환각이나 또 다른 의존성 없이 기존의 마약류 중독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떠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화학 분자 구조의 명확한 규명 그리고 원자 단위로 제어해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화학적 발전 덕분입니다. 결론입니다. LSD는 의료 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우리 생각과는 달리 환각 효과는 합성 후 5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환각 효과를 갖는 향정신물질은 단순한 마약성 유해물질로 오해받지만 환각이라는 효과가 뇌의 신경 기능과 관련되어 있듯 기존의 손상된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신경 가소성으로 잠재력이 높습니다. 유일한 문제인 환각을 배제하기 위해 화학 구조적 조작을 통해 환각 없는 환각제들이 합성되고 있습니다. 환각 효과 없는 환각제가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무알코올술, 제로슈거, 초콜릿 등을 생각한다면 그리 이상한 표현은 아니기도 합니다.